득점 없이 엘제 2회초 공격, 한화의 투수는 송진우. 선두 4번 타자 마르티네스 중견쪽 센터, 앞에 그대로 쭉 떨어집니다. 센터 편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시 5번 타자 이병규, 이병규 2사 1루자 1루에 갑니다. 1루에 앞볼 등 빠졌으며 도루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노아웃의 주자 1루입니다. 이병규 중견수자, 중견수자 편타됐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센루에서 멈췄습니다. 노아웃 주자 1루와 센루, 다시 6번 타자 박용택. 리더스 타고 센루 쪽, 센루 잡아서 2루에 골쌍, 1루에, 1루에 아웃됐으며 방식한 타. 그러나 센루자 호민, 1대0 1점 앞서가는 엘제 트윈스. 한 점 뒤진 한화의 5회발 공격. 엘제 2수는 만자니옵니다. 무한타 호투 중입니다. 선두 8번 타자 황구구, 우측에 우익수 앞에 안태됐습니다. 첫 안타 뽑는 황화, 노아웃의 주자 1루입니다. 이버모, 버스터, 다시 쭉쭉 뻗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슬쩍 딴장 실전 맞췄습니다. 1루자는 센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루아웃 주자 2루와 센루입니다. 1번 타자 이영우, 느린 땅골, 2루 땅골이라 홈에 늦었고, 1루에 아웃됐습니다. 2세에 센루자 호민, 1대1 동점. 원아웃 주자 센루입니다. 다수기 2번 타자 강석천. 강석천 변화구 수행루 상징. 투아웃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센루. 송지만 스윙스에 아웃도 금고 그대로 칩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엘지의 8회 초 공격. 송진우 3회부터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최만호, 바깥쪽 선진. 7번 타자 손지관, 몸쪽에 사과 후. 6회 연속 3자 멈퇴시키고 있는 송진우 투수. 4시간여의 혈투입니다. 연장 12회 초 엘지의 공격. 투아웃 주자 만루입니다. 한화 투수 피코타. 위기 맞고 있습니다. 8번 타자 장재중. 장재중 투수 3점을 타면서 중개적으로 빠졌습니다. 적시타입니다. 3자 호민. 2대1 장재중의 적시타. 이제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점 뒤진 한화의 마지막 12회 말. 투아웃 주자 없이 2번 타자 김종석. 투수 2상 잡았습니다. 1루에 아웃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엘지가 한화를 2대1로 이겼습니다.